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일본어 독학 443일차 해볼까 합니다. 지금 차에서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내랑 아이는 지금 잠깐 쇼핑 갔다가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지금 이거를 여기서 하지 않으면 오늘 잠을 진짜 못 잘 것 같아서 이걸 여기서 끝내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할 일들을 차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마이크를 새로 사긴 했는데 아마도 뭐 제 목소리 위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옵션에서 새 카드 개수는 14개로 하나를 더 올립니다. 리뷰 카드 개수가 53개로 다시 줄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플러스체이션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래도 지금 좀 적어지긴 했죠. 근데 다시 또 많아질 거예요. 왔다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들 배우고 있으니까 뭐 가도록 하죠. 네. 갑시다. 츄는 이렇게 써요. 카타카나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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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네. 맞고요. 이거는 길정자일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고를획자. 이거는 나 형용사라고 되어있는데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지카이. 나이. 나이가 없다. 어? 없다도 형용사 표현이야? 그건 몰랐네요. 지카이. 지카쿠, 지카쿠, 지카이 이렇게 되고 나 형용사는 글쎄요. 나 형용사는 뭐가 있는데? 나 형용사는 아... 아단이라서 나라고 하는 거야? 아닌데? 나라바에서 케레바가 되고 아... 이 형용사는 케레바가 되고 나 형용사는 나라바가 된다. 이런 거네요. 이 차이가 있다. 그렇구나. 나라바. 명사 나라바. 센세 나라바. 나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바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뭐 하면 압니다. 이렇게 되는데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카쿠에레바. 가까우면. 그 다음에 시츠몬가 아레바. 있으면. 이게 어째서 형용사야? 이게 왜 형용사야? 이게 왜 형용사라고 되어있죠? 이게 나 형용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나 형용사에는 다 플러스 다 빼고 나라바네요. 그죠? 다 빼고 나라바예요. 뭐 이렇게 된대요. 저도 몰라요. 법칙인데 외워야지 어떻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단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그리고 루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어긋날 찾자 겉표자네요. 이거. 네. 발표할 때 표자고 이거는 뭐 단기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츠머시오 아, 히꼬시오 이렇게 됩니다. 히꼬시오 요샤니 타논다. 이렇게 해서 업자에게 이사를 맡겼어라는 말이 됩니다. 히꼬시오 요샤니 타논다. 여기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히꼬시오 요샤니 타논다. 들어가나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유메, 대와, 아리마생 이렇게 되거든요. 유메, 대와, 아리마생. 유명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고 이거는 옛 고자입니다. 정말 적절하게도 오늘 차에 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딱 좋네요. 진짜. 이거는 연구할 구자 그 다음에 이거는 루의 아단이랑 그 다음에 우단, 오단이면은 그러면은 일그룹 동사 요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유쿠리 하나세바 와까리마스 라고 해서 천천히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요런 말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쿠리 하나세바 와까리마스 뭐뭐하면, 뭐뭐하면 키가 크면, 뭐뭐하면 뭐뭐하면을 연습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고 팩토리아 플랜트는 고우조 이렇게 됩니다. 고우조 맞죠. 이거는 먹다, 타베루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에이가 오 미타 아토대 메이가 오 미타 아토대 에이가 노 타이틀 노 이미가 와까리마스 와까리마시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야 영화의 타이틀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Almost와 Nearly는 호보입니다. 호보 이렇게 되고요. 뭐뭐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얼음은 고오리 라고 나올 겁니다. 고오리 맞죠. 어쨌든 이거 좀 소리 좀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오리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죠. 아니야 아니야. 고오리 맞다니까. 왜 그래. 고오리 됐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English 말고 Japanese로 가서 Extra 11 하면은 딱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는데 봅시다. 제대로 되는지 볼 수가 없네. 고오리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덥다는 아츠이입니다. 아츠이 네 아츠이 그리고 이거는 뭐지 할 수 있다인데 데키루 요니 나루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뜻이죠. 게다 된다 뭐 둘 다 맞죠. 똑같습니다. 이건 한자로 조자인데 고를 조자입니다. 조사할 때 조자를 저걸 쓰더라고요. 이건 나형용사 다로 끝나는 형용사가 나형용사일까 왜 초요에 다형용사라고 안하고 나형용사라고 했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한자 이거는 켈체자입니다. 이거는 팔이에요. 우대 우대 이거는 우단이 이단으로 변하고 마스가 되는 일그룹 동사 형태 요가 있어요. 카타카 티읒자를 티그자를 이거 좌우 반전시키면 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에 오고 나서 회를 먹게 됐다. 아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글쎄요. 고돌모가 고돌모가 돈돈 커지다. 오오키쿠 나리마시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돌모가 돈돈 오오키쿠 나리마시타 저 이거 처음 본 거거든요. 근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추가를 좀 해놓을게요. 고돌모가 돈돈 오오키쿠 나리마시타 이걸 내가 직접 녹음하는 것보다 아 일본어로 쓰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네 고돌모가 돈돈 고돌모에서부터 이미 틀렸어요. 이거 그냥 GPT로 들어가서 OCR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복사한 것 같은데 그죠? 이거잖아. 요렇게 된다. 고돌모가 돈돈 오오키쿠 나리마시타 이거는 만들다는 츄쿠루입니다. 네 츄쿠루요. 그 다음에 이거는 G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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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점 두개 맞구요. 그 다음 이거는 한자로 번질 토자 이거는 글쎄요. 음 벤리리나루 인거 같은데 해 잖아요. 어떻게 이게 리가 나오지? 벤리리나루라고 돼 있는데 편리해지다. 이건 알겠는데 근데 소리가 저렇게 난다고 벤디 아닌가요? 벤리였나? 벤리였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벤리리나루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미루라고 해서 보다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셀 아니야 꽤 책자 같습니다. 세말 산자 다시 쓰고 곧 갑니다. 이거죠. 이거는 침뱉을 부자 일 겁니다. 이거는 아츠이라고 해서 덥다 라는 말이고 이거는 글자가 절사 자에다가 제방변 숫자가 붙어서 기다릴 대자요. 왜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데 아 가질 지자다 틀렸네요. 가질 지자다 다시 말을 써라 카타카나로 카타카나로 말을 쓰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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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긋으면 마가 되죠. 이건 할 수 있다. 데키루 입니다. 데키루 이거는 짧을 단자 그 다음에 이거는 2단 시마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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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루 달리다가 되고 무슨 단이에요? 에단 이죠. 에단 그래서 카이루 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그룹 동사 예외래요. 그래서 하시루 카이루 이거는 하시루 같이 생겼는데 쿠니 이게 조세노 이거 아닌가요? 이거 뭐지 미했다 이거 멀다 글자네 토쿠니 멀리에서 조세노 여성의 스가타가 미했다 그래서 여성의 형태가 보였다 멀리에서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조세가 아니구나 카노조구나 그녀의 가 되겠죠? her 네 그녀네요. 그래서 그녀의 형상이 보였다 뭐 이런 말입니다. 다시 오키루 오키루는 글쎄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다도 있고 그냥 그 잠에서 깨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전자로 나왔네요. 보아한다면 이라면 스키나라바 이렇게 됩니다. 스키나라바 이거는 센세 나라바 센세나라바 선생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는 한자로 얼동자 입니다. 이거는 니나루가 있는데 뭐뭐가 되다 잖아요. 뭐뭐가 되다 해지다 이렇게 둘 다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먹습니다는 타베마스 입니다. 또 소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넣도록 하죠. 타베마스 타베마스 이거는 코히 코히가 놈이 타베마스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라는 말이죠. 이건 한자로 줄 선자 입니다. 이거는 아단 와카루 가 되겠죠? 소리를 입력을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죠.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코히가 놈이 타베마스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지금 오시아를 따서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히가 이거는 나 형용사인데 다 를 빼고 나라바를 쓰면 됩니다 이게 왜 나 형용사라고 불리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네요 왜 나야? 이거는 유메데와 아리마생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데스가 나오겠죠 이영용사 뭐 뭐 데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자로 이제 늦을 짓자 같습니다 이거는 약을 먹은 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동풍무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에선 약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물약이 있었나봐요 일본은 가루약이 많다기보다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졌을 거예요 아마 薬을 먹은 후에 薬을 먹은 후에 글쎄요 薬을 먹은 후에 이렇게 되나 薬을 먹은 후에 오사케을飲んではいけません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 노치니 아 노치니 오사케을飲んではいけません 구스리오 논다 노치니 오사케오 飲んではいけません 오케이 다시 이거는 유쿠리 하나셔바 와카리마스 천천히 말하면 압니다 네 다음에 이거는 루가 제외돼요 이 글쎄요 동사에서는 그리고 마스가 붙는다 이거는 아단 아단 우단 우단입니다 그래서 우단이 되겠네요 저기는 오케이 어미 2 빼고 후나루가 붙는다 네 저렇게 됩니다 이거는 글쎄요 가격에서 격자 격식 격자 자격 격자 격식 격자네 틀렸네 다시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요 글쎄요 시타이레스를 반대로 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면 되는데 시타이대와 림마생 이렇게 되나 그러면 시험을 보다면 토르가 들어가겠죠 동사로는 그래서 테스토 오 소리타이대와 아리마생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 진짜 테스토 오 격타 쿠 나이 데스 이게 왜 뭐뭐 하고 싶지 않다 타이 데스 타쿠 아 타쿠 나이 데스 가 되는구나 아 뭐뭐 안하고 싶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좋은 예문이네요 이거는 여러 개를 내가 지금 좀 추가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왜지? 왜 안될까요? 그래? 아 다 쓸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테스트 오 우케타쿠 나이 데스 테스트 오 우케타쿠 나이 데스 이렇게 됐고요 전혀 몰랐던 걸 하나를 배웠는데 지금 테스트 오 우케타쿠 나이 데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나한테 이거 나 전혀 몰랐는데 테스트를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이잖아 근데 이게 지금 테스트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할 거면 테스트 오 우케타 이 데스 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이니까 이형사라고 해서 쿠나이가 돼야 신기하네 이렇게 하는 건가 타 이 데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험을 보고 싶어요 가 되는 거잖아 타이에서 이 빼고 쿠나이 붙이면 되는 거네요 붙이면 되는 거네요 테스트 오 우케타쿠 나이 이렇게 하면 부정분이잖아 우케타이 그러면 그냥 반말인 건가 긍정분에 오케이 이건 일단 틀렸고 오오리 입니다 고오리 이거는 나 형용사가 아로 끝나는 형용사를 읽었는다 이거는 뭐로 끝나고 이거는 뭐로 끝나고 루 앞이 아단 우단 오단 동사 루 루 로 끝나겠죠 응 스쿠루는 만들다 뭐뭐로 끝나지 않는 동사인데 루 로 끝나지 않는 동사겠죠 이거는 가까우면 걸어가겠습니다 가까우면 있잖아요 그래서 치카 치카쿠 를 쓰는데 치카이 치카쿠 이렇게 되는데 이 형용사가 이를 빼고 치카케레바가 되죠 치카케레바 아루키마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치카케레바까지 맞았어요 아루 이데 익히마스 걸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치카케레바 아루 이데 익히마스 치카케레바 아루이데 익히마스 치카케레바 아루이데 익히마스 치카케레바 오케이 틀렸어요 일단은 다시 아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라고 해서 고도모가 동돈 크다 오키 고도모가 동돈 오키쿠 나리마시다 고도모가 동돈 오오키쿠 나리마시다 맞았네요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때에는 테스트 오 오오오 오케 오케 탁구 나이데스 테스트 오케 탁구 나이데스 이제 조금 알거는 같은데 응용은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는 벤리 벤디 나루 라고 해서 편리해진다 편리해진다 가 되겠죠 정확히는 할 수 있게 되다 이렇게 하면 데키루 데키루 요우니 나루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노래하면 안됩니다 고고데 우타 우 우 테 와 이케 아 고고데 우타 우 우 타데 와 이케 마세 고고데 우타 우 타데 와 이케 마세 이거는 아 즉 라고 해서 덥다 라는 뜻으로 쓰고요 이거는 가질 지자 입니다 그다음에 가까우면 걸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세 말 산자입니다 이거는 대와ありませんでした인데 이거는 마지막은 나 형용사로 말해요 형용사가 글쎄요 마지막 건 모르겠네 나도 나 플러스 명사 똑같네 이 플러스 명사랑 그죠? 大事なところ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이거는 에단이겠죠? 帰る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先生 나라봐 라고 해서 선생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近くに遠くに 이렇게 되겠네요 遠くに彼女の姿が見えた 라고 해서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コーヒーを飲みたいです コーヒーが飲みたいです コーヒーが 이렇게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타이레스에도 가을 받나 봐요 아무래도 다시 약을 먹은 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薬을飲んだ 飲んだ後 니를 뺐네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됐고요 이거는 룰을 제외하고 맛을 넣는다 이게 이 그룹 동사 이거는 격자인데 격식 격자입니다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테스트 오우 탁구 나이데시다 나이데스 이렇게 되는데 테스트 오우 탁구 나이데스 테스트 오우 게타구 나이데스 아우케타구 나이데스 테스트 오우케타구 나이데스 혹시 이거 가까우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우케타구 나이데스 아우케타구 나이데스 아우케타구 나이데스 아우케타구 나이데스 아우케타구 나이데스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요 테스트 오우 테스트 오우 테타구 나이데스 테스트 오우 게타구 나이데스 아우케 이거는 나 형사의 마지막은 나 플러스 명사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는 커피가 너이데스 커피가 너이데스 커피가 너이데스 약을 먹은 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쿠스 리오 논다 노지니 오사케 오 논데와이게 마세인 이렇게 되겠죠 쿠스 리오 논다 노지니 오사케 오 논데와이게 마세인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요는 테스트 오우 우타 우타케와 우타 우타이 우테 우테타구 우테 어렵다 저거 동사를 모르겠어요 원형이 뭔지 테스트 오우테 타 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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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내봤는데 아마 오늘 오래 걸렸을걸요 통계를 보면 그건 안 나옵니다 걸린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19분 걸렸네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도 그죠? 하루도 안 빼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근데 뭐 그냥 하는 거죠 하면서 늘려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